지금 여기가 애니메이션에서 오픈가 타던 장면이 여기거든요 약국도 이름 똑같네 스즈매가 여기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거든요 이렇게 준탠도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 병원이 이끌게 이 병원은 대단자 Aqui 지금 이 병원을 공유하는 장면을 죽 Shield 이 병원을 하니 이 병원은 뒤에서 전개할 수 있다 이 병원은 건네고 이 병원의 병원이 어디서 이 병원에 여기에 병원에 있는 병원에etti 그 병원은 아픈이 있으며 병원은 병원에 마yan습니다 네 선배님들 오차노미즈 역 도착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달이 바로 보이네 역 안에서 보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나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니까 뭔가 진짜 애니메이션 들어온 느낌인데요 나가면 스즈메 이모랑 만나고 하잖아요 여기 맞나? 이 출구가 맞나 모르겠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네 선배님 찾았어요 여기네 출구 이름이 오차노미즈 바시 출구로 나오셔야 돼요 여기구나 맞아 여기 있네 자판기 아직도 여기 자판기에 있네 원래는 이렇게 크게 스즈메 문단속 포스터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자판기에 스즈메 문단속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스즈메가 여기에서 그 소타 친구 이름 뭐였더라 세리자와 여기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즈메 이모랑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공사 중이라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그런 풍경은 아니네 여기서 그 세리자와 소타 친구 오픈카 타고 가잖아요 딱 여기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딱 지금 여기가 애니메이션에서 오픈카 타던 장면 여기거든요 저 약국도 이름 똑같네 핑크색에 근데 지금 좀 공사해가지고 아쉽긴하다 완전 똑같네 그래서 선배님들은 이 출구로 나오셔야 돼요 오차노미즈 밭이 있고 그나저나 배가 지금 너무 고파갖고 밥을 먼저 먹고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들 식단 먼저 갈게요 이렇게 멋있는 건물도 있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군데군데 여기 많거든요 오차노미즈 청구로 일요일인데 뭔가 오차노미즈는 좀 조용하고 한가로운 게 좋네요 네 그나저나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될까요 네 아무것도 안 정하고 왔거든요 어 이 가게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규동이랑은 다르게 구워서 주는 것 같아요 스타동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네 가게 안에서 먹을 거니까 택라인 누르고 이번 달에 추천 메뉴 그래서 걸려있던 게 이거 같아요 네 네 요즘에 편하게 이렇게 대부분 휴대폰으로 결제 가능하거든요 일본도 확신 중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달걀도 나온 거 보니까 깨가지고 여기에 올려서 비벼 먹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후리카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어서 그리고 된장국이랑 그리고 된장국이랑 저렴은 splits 느끼한거 말고는 잘 먹었어요 맛있게 네 밥도 먹었겠다 본격적으로 스즈매 성지순례 가보도록 하죠 네 오차노미즈 보시면 이렇게 주위에 대학교 라든지 병원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오차노미즈 주위에 대학교가 많아 가지고 학생들도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있어요 아 오차노미즈 공사 많이 하는구나 네 선배님 딱 여기 원작에서 나오는 곳이잖아요 스즈매가 여기에서 강으로 뛰어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는 바닥이 강인데 공사 중이라 원작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은 좀 못 느끼네 네 지금 딱 이쯤인 것 같거든요 이쯤에서 스즈매가 딱 뛰어 내렸는데 아이 강이 없어 아쉽네 네 지금 저쪽에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미미즈 나오는 장소가 저쪽인 것 같아요 터널 저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 딱 여기네 맞네 오 맞아 맞아 이 터널에서 미미즈가 나오거든요 어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오 진짜 미미즈가 나오는 것 같네 다리도 봤겠다 원작에서 나오는 소타네 집 갈게요 소타 소타네 집이 1층에 로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삼천인가 소타 집이었는데 그나마 좀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렇게 벚꽃이 폈네요 와 저기도 벚꽃 폈다 이제 벚꽃 시즌이 됐나보다 진짜 많이 폈네요 네 저 앞에도 로선 있거든요 네 여긴 아니에요 다른데 또 찾아 놨거든요 네 여기 앞에 있는 로선이 그나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건물이 좀 낡은 3층 건물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그냥 세련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념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뭐 하나 마실 거 사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로선은 이렇게 디저트가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좋은 거 같아 아 멋지 롤 있다 모처럼 이렇게 디저트가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네 아 로 샀어요 아 아 웃긴 게 애니메이션에서도 일본 아줌마랑 외국인 여자애가 있었는데 진짜 가게 안에도 외국인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생각났어요 그리고 로선 바로 앞에 이렇게 준텐도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 병원이 소타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여기 준텐도 병원이 좀 굉장히 유명하긴 한 것 같아요 완전 도쿄 한보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또 도쿄 돔이 있고 어 여기 커피 마실 만한 좋은 장소 있네 여기서 마셔야겠다 진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벚꽃 피겠다 내일이면 열릴 거 같은데 어우 여기 또 목련 예쁘게 폈네 어우 여기 자리 좋다 비유가 좋은데요 와 이 건물 너무 예뻐서 보고 있었는데 뒤에 준텐도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옆에 준텐도 대학도 같이 있나봐요 근데 이게 아마 대학교 건물인 것 같아요 구글맵 봤을 때는 여기인 것 같은데 맞나? 여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밑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올라가는 길에 왼쪽 편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네요 네 다 올라왔는데요 뒤돌아보면은 애니메이션 그 장면이 나오려나? 한번 뒤돌아볼게요 오오 맞는 거 같은데 여기 맞는 거 같아 그렇죠 선배님들 애니메이션에서 이 소타집 가는 길 언덕이 있거든요 이 언덕으로 소타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근처에 소타집이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그 소타집을 그려버리면 진짜 팬들이 너무 많이 찾아갈 거 같으니까 소타집은 똑같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선 똑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나마 아까 그 로선이 좀 비슷하긴 해요 이 골목 조금만 들어오니까 또 분위기가 확 다르네 골목에 좀 들어가 볼까요? 와 이 건물도 빈티지 한 게 예쁘네 참고로 지금 이 동네는 분켜구라고 하거든요 도쿄23구 중에서도 이 분켜구가 대학교라든지 뭐 중고등학교가 좀 많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동경대도 이 분켜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23구 중에서도 학군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 같은데 동경대가 있으니까 네 선배님들 오늘은 그 스즈메 문단속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성지술래 해봤는데요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장소 성지술래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갈 테니까 선배님들 들으세요 어딘지